수술 좀 해줘. 꼭 살려야 될 사람 있어. 키가 부족할 것 같은데요. 펌프 잡고로 따라갈게요. 하나, 둘, 셋. 진짜 대박. 넌 무슨 손가락이 우사인 몰트야. 결혼하자. 평생 행복하자. 석주 심장인식 결정됐어. 잘 와봐. 걱정하지 말고. 네 원장님. 바로 가겠습니다. 저 사람 누굽니까? 설명할 필요 없는 사람. 지금 인식 교수를 해야 돼. 저 심장... 누구 겁니까? 누구 겁니까?